완성된 케이스의 선물 포장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된 리본을 풀어주세요. 리본은 별도 구매 상품입니다. 리본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긴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먼저 꽃케이크 컨셉의 리본 묶기를 알려드릴게요. 케이스 중간 지점에서 끈을 뒤쪽으로 보내고 십자로 교차해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양쪽 끈의 길이가 비슷하도록 당겨서 맞춰줄게요. 끈이 꼬이지 않게 잘 작아주세요. 이제 위쪽에서 예쁘게 리본 매듭을 묶어주세요. 저는 일부러 매듭을 넉넉하게 묶었는데요. 선물할 때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뒀습니다. 직접 들고 갈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혹시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띄신다면 리본을 다시 천천히 풀어주세요. 끈을 당겨서 탄탄하게 매듭을 완성시켜주셔도 좋습니다. 리본 매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묶어준 뒤 아래쪽 끈을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끈으로 동그랗게 잡은 끈을 한번 감아주세요. 감았던 끈을 매듭 사이로 동그란 모양으로 넣고 당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적당한 길이에서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완성! 이번에는 액자가 돋보이는 리본 묶기를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우선 짧은 쪽 끈을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왼쪽 상단을 고정해주세요. 손으로 고정한 상태로 긴 끈 쪽을 이용해 뒤쪽 하단부터 감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감고 뒤쪽으로 올라와주세요. 다시 왼쪽 상단에서 양쪽 끈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까와 동일하게 리본 매듭을 묶어주세요. 한번 묶은 뒤 아래쪽 끈을 동그랗게 고정하고 반대쪽 끈을 감아 매듭 속으로 넣어주세요. 원하는 길이로 끝을 잘라 마무리해줄게요. 완성! 리본 포장으로 더욱 예쁜 선물을 해보세요.